찌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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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한입 한입 오늘은 매일 과자의 소세지와 함께 먹으러 가요 마칫 피로와 함께 먹으러 가요 그리고 일자리에 공부하러 가요 지금은 매일 월드컵을 맞춰서 먹으러 가요 오늘의 과자와 함께 먹으러 가요 이제는 를 먹으러 가요 마요네즈 야무치 야무치 쫄 oscill를 소시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나만의 천국을 넣어서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 안에서 먹으러 가야겠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먹으러 가야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제가 바로 먹으러 가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